박수! 이 자리는 용룡이가 한번 소개해주세요. 용룡이가 짝 소개 한 번 하고 곡 소개 먼저 해주세요. 오늘 하게 될 것은요. 샤랄라. 뮤비 리액션. 뮤비! 제가 강릉만 하게 될까요? 샤랄라예요. 샤랄라예요. 샤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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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 있어도 작사.. 작사를? 전곡 작사. 다 둘 다. 그러면 내용 한번만. 샤랄라하게 살자. 빛나게. 샤랄라. 그렇죠. 태용. The first mini album. 에이! Let's go! 오케이, DJ! Let's beat drop it! 아, 돌로 확인. 떨려, 떨려. 태용이 안 봤어, 이거? 나 안 봤어. 지금 라이브 켜야겠다. 여기 보여? 지금 인스타 라이브 켜야겠다. 버블, 버블 영상도. 여러분 준비됐었죠? 신이 뭐야? 갑니다. 바로 버블에 올릴게요. Let's beat drop! 3, 2, 1. Let's beat drop! 레일라, 레일라. 아, 마이크네. 베베 케벨라, 오케이. 오, 샤랄라. 오, 뭐야? 신이. 오, 뭐야? 신이. We got the sharl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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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세계관은 무료하는 거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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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 예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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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혼자 다른 사람은 되게 다른 분들. 많은 사람은 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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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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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 skew 샤라라 랄라 랄라 샤라라 랄라 샤라라 랄라 니까 나 샤라라 랄라 Let's go 샤라라 랄라 워 캐시바 워 최 가 무대가 기대해서 하겠네 아이쿠 너무 무서워 이 노래는 어디 갔어? 이 노래는 어디 갔어? 이 노래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오! 멋있다! 진짜 was it! 진짜 티왕이었어 티왕이! 이거의 컨셉은 멀티버스 세계관. 아 멀티버스 세계관. 맞아 맞아 다 똑같은 나인데 다 다른 세상이 있는 거야. 다 다른 세상이 있는 거야. 맞아 그거야. 그게 컨셉이었어. 내가 계속 교차를 해서 만나는 거지. 1위 4역이라고 하더라고요. The sensation of it. 진짜 와크가.. 그리고 jeżeli 저에서 잘 나올 거 같아. 진짜 틱톡에서 치셨어야 됐거든. 맞아. 진짜 안 돼. 근데 빛이 너무 좋아. 이거 약간 마카리나 하는 것도 좋았어. 그치. 마카리나, 그러니까 어머, 나. 그 일단 이거 이거. 맞아. 빨라인 댄스. 와 멋있다! 오! 파이팅! NST 첫 번째 솔로. 둘이 잘 온. 잘 온. 잘은. 어머, 나. 빛이 형.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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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